네. 설아, 엄마 오셨나 보다. 오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엄마나 떡볶이 먹어. 같이 드세요. 아빠가 많이 해 주셨어요. 예, 좀 드시죠. 감사합니다. 대표님, 양말 신으실래요? 당연히 양말은 있으실 건데 혹시 모자라시면. 단팥빵, 꽈배기 매번 얻어먹고 저는 뭐 둘인 것도 없고. 소리랑 제 거 사면서 생각나서요. 이제야, 이제 것도 샀어. 좋죠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시훈 씨 걸 안 샀구나. 아, 깜빡했어요. 아, 시훈이 양말이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나와서. 아, 이러는 중이시구나. 이러세요. 저도 빨리 맞추고 같이 먹으려고요. 먼저 드세요. 네. 맛있겠다. 맛있어. 맛있어. 엄마가 먹어. 네. 나중에 할 수 있네요. 아니 homogeneous 온 거야. 이제야 될 거야. 고마 f coordination!